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어제는 뉴욕 증시에서 국채금리가 내리고 유가가 크게 내리면서 반발 매수세가 더해지면 뉴욕 증시가 반등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해서 좀 걱정이 컸었는데 일단은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는 데에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또 긴 연휴가 있잖아요, 국내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뉴욕장이 타이밍 좋게 올라줬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우리장에 적용이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른 게 낫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저희 시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의 흐름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3대 지수가 이렇게 위쪽 방향을 동일하게 그리며 올랐습니다. 다운은 1.4, 나스닥은 2% 이상 뛰었습니다. 나스닥이 팔거래일 만에 반등, 상당히 반등에 목이 고팠기 때문에 강세 움직임을 더 세게 나타냈고요. 발표된 무역 수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4개월째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를 두고 그 해석이 꽤나 분분했는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좀 더 나눌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많이 눌려 있었던 반도체도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와 유가가 내리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연준이 커버하는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FMC 한 2주 전에 보통 발표가 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경제 활동은 지난달과 조금 동일하다. 그런데 내용 안에 들어가 보니 소비 지출이 조금 줄었다라는 점 언급이 됐고요. 소비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소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걸 우린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했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폭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은 딱 연준이 원했던 바람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근로자 유지는 향상이 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경기 전체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2개월간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어찌 보면 연준이 바라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은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내에서 2인자죠. 연준 부의장. 인플레와 싸워야 한다. 인플레를 잡을 때까지 우리는 달릴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긴축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처럼이죠. 과도한 긴축에 대한 주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앞에 이야기들은 시장은 좀 받아들이기보다 뒷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모처럼 일환유의 발언에 시장은 환호하며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 종목들도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국제금리 떨어지고 달러와도 조금 약세를 기록하고 그러니 종목별 강세 움직임은 도드라졌는데요. 반도체 쪽은 꽤 오래 눌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생산 증진 500억 달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세부안이 공개가 되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정과 많이 눌린 것에 대한 반발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섣부른 투자는 피해보자라는 월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 반등이라는 지적이고요. 기후 변화 속에서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수혜를 볼 거다라는 전망 압도적이죠. 어제 밤사이에 테마 상승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던 건 태양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괜찮았고요. 썬파워 무려 14% 급등이었고요. 썬런, 썬노바, 인페이즈, 그 바퀴 퍼스트솔라 등의 종목들 상승폭이 꽤나 좋았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밑에 두 종목은 풍력주인데요. 역시나 이쪽도 급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 요즘 해상풍력을 설치하겠다라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제주도 쪽에서도 어제 추가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행 가기 너무 좋을 겁니다. 환전을 했을 때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뉴욕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행 지출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테마 상승으로 놓고 봤을 때 음식류, 레스토랑, 항공, 여행, 렌터카, 호텔, 숙박, 카지노까지 모두 다 강한 시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의 종목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대다수가 이렇게 미국장 기준으로 상승인 초록불을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괜찮고요. 초록불이 유달리도 쨍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월마트 등이 있죠. 필수 소비에 대한 소비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빨간불 켜고 있는 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엑소모빌, 쉐브론, 발레로에너지 여러 에너지 전통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부착이 됐는데 이들이 빠졌던 건 결국 국제 유가 흐름입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5% 이상 밀려났습니다. 배럴당 81달러, 3개월 동안 배럴당 40달러 정도 하락을 한 흐름입니다. 8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경기 침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이 어제 데이터를 내놨죠. 스트립 데이터가 좋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좋지 않고 봉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일평균 들어오는 원율이 천만 배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 원유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고요. 유럽도 지금 경기 침체에 시달립니다.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죠. 가격상 한 달 하니까 우리는 그런 공급 안 하겠다. 서로 엄청난 말로 주고받는 싸움을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졌고 유가 수요는 줄어든다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형성된 겁니다. 어제 많이 떨어지면서 에너지주를 같이 끌고 내려갔죠. 중국 경제 좋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뭄, 폭염, 코로나로 인한 봉쇄, 그로 인한 외국계 자금의 이탈, 위안화, 약세 움직임, 촉발시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어제 장중에 나왔던 이 수출입 데이터가 아시아권 전반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입 데이터인데요. 예상치와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요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각종 부양책을 썼었죠. 그런데 부양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 포치 공포, 달러 위안이 7위안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포가 우리 장까지 같이 연결이 됐죠.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좋지 않다,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건 우리의 대중국향 수출에 대한 우려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안화와 원화 동조화 현상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외환시장은 기울어져 있죠. 밤사이 달러 인덱스는 내려왔고 역의 달러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보다는 낮겠죠. 하지만 여전히 달러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덜 나쁘기 때문에 라는 인식이 계속 달러를 미국으로 끌고 가게, 자금을 미국으로 끌고 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더 부담스러운 건요. 미국은 연말까지 3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통화정책회의가 2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따박따박 올렸을 때도 우리의 한미 금리 역전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달러로 자금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상황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타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비교하는 수치로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유로, 엔화, 파운드화가 좀 큽니다. 그런데 파운드화는 37년 내 최저치 달러 대비 엔화는 24년 내 최저치, 유로는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니 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당분간 오늘은 조금 약화될지언정 우리에겐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도 그 영향이 톡톡히 있었고요.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1.4% 밀렸던 어제입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더 유달리 밀렸죠. 중국은 본인들이 지표 부진하게 내놔서 우리가 영향받았는데 빨간불이더라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 대비 어제는 조금 많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는 많이 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매도했던 규모 중에 대다수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건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오늘을 좀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 장은 추석을 앞돋고 만기일을 앞돋고 달러도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사실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 전에 사놓고 가기에는 남아있는 일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만 출발을 해보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부터 연은 총재 발언 계속 나올 거고요. 파월 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죠. 22 금리 결정도 오늘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이미 금리를 결정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는 추석 그리고 중화권에서는 중추절 휴장이죠. 9월 10일부터 연준 인사들 말 안 합니다.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죠. 지금 에너지 난이니까 EU에서는 에너지 장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금리 결정부터 FMC까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매수해서 그냥 시장에 둔 채로 명절을 보내기가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자라는 분위기가 어제 형성이 됐던 거고 우리 시장을 좀 눌렀던 게 되겠죠. 오늘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벽에 나왔더니 애플도 이거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 중에 한 명인데 내용이 궁금했어요. 들여다봤더니 바꾸고 싶어집니다. 5년 만에 노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니가 사라지고 대신 플러스라는 모델이 들어왔고요. 가격은 근데 전작과 동일해요. 내용을 보면 카메라 성능은 프로 기준으로 4배 화소가 올랐고요. 속도도 빨라졌고 위성 통신 기능이 탑재됐고 전력 효율도 올랐답니다.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런데 가격은 동일해요. 당연히 바꾸고 싶어지겠죠. 애플 워치도 호평을 받고 있고요. 에어팟 프로 2도 음질은 올라갔는데 가격은 동일하다. 전반에 이번 아이폰 그리고 에어팟 애플 워치 공개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한 1% 정도 올라가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관련해서 그럼 부품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또 뉴스가 나오고 나면 이게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였는지 아니면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우리 업체들을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고요. 국내는 아무래도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어제 시장에서 또 애플 관련한 이슈가 또 하나 있었고 모든 종목들이 부진한 가운데 그쪽은 괜찮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말 오르는 종목 찾기가 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전자결제 주들이 유난히 또 눈에 띈 하루였죠. 사실 저는 갤럭시를 오래 쓰고 있어서 지금 삼성페이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쓰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애플페이에 대한 그런 갈망이 크실 텐데요. 엄청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씩 삼성페이 때문에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12월에는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설, 설, 설로 전해지고 있었던 얘기인데 일단은 한 번 더 뭔가 확실시 되는 것처럼 뉴스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와 1년간의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현대카드 쪽에서 독점으로 제휴를 하고 있는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편의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커피 프랜차이즈 등 총 60곳의 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우선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벤사 6곳과 그리고 카드 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었고 NFC 단말기 제조와 시스템 개발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관련사가 총 6곳 정도가 되는데요. KG 이니시스, 그리고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Snet, 파이서브 등등의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결제 관련주가 눈부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한국정보통신이 어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더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시세를 체크해보더라도 나이스정보통신이 5%대로 KG 이니시스가 5% 가까이 이로온이라든가 NHN 한국사이버 결제 등등까지 모두 다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참 시장에서 보시면서 이 이슈 하나만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러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간편결제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이용금액이 연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는 삼성페이라든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쪽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애플페이 쪽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20대, 30대 중심이 애플페이가 없어서 아까 얘기 주셨듯이 갤럭시를 사용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는 또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애플페이가 정말 이 시장에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이러한 걱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카드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줄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애플 측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8월 초에도 이렇게 현대카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반짝 올랐다가 다시 또 이야기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무래도 사실화가 될 때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은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애플카도 그렇고 이번 애플페이도 그렇고 무슨 각설이처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번엔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켜보죠. 다음은 또 자랑 아닌 자랑이 되겠습니다. 피팅 얘기 다시 해보고자 해요. 오늘 진만쌤이 피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언지를 주셔서 피팅 브리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9일에 방송했던 내용이었죠. 피팅 다시 꽃이 필까라는 의문을 던졌던 바가 있습니다. 피팅은 이러한 이음이고 밸브는 유체의 흐름과 속도를 제어한다. 그래서 이 관과 밸브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당시의 이유는 결국 에너지가 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피팅과 밸브가 쓰이는 전방 산업을 보신다면 많아요. 조선, 원자력, 반도체, 수소, 풍력, 항공, 우주.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조선과 풍력 등이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팅에 대한 모멘텀을 언급을 드렸었던 거고요. 6월 9일 이후로 피팅주들 꽤나 괜찮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광밴드 65%, 하이로코리아, 태광, BMT 등의 종목들 올라섰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0년으로 치면 사실 이들은 많이 내려와 있다. 과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에 좀 자리하면서 코스닥을 주름잡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로 놓고 본다면 나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피팅은 어떤 타이밍일까라는 궁금증을 던졌었는데요. 그 뒤로도 좀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진만쌤이 피팅주에 대한 추가 전략 챙겨주실 거고요. 피팅의 전방으로 볼 수 있는 산업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각 업체별로요. 조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쪽 업계를 완전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많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 전방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를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건 선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등이 되겠습니다. 선광밴드 대비 좀 덜 갔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고서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방을 보시면 조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제 조선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조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 등장을 했고요. 한동안 좋았었기 때문에 팔명분도 나타났죠. 어제 조선주 다 밀렸고요. 조선 기자재 쪽도 동일하게 빠졌습니다. 전체적인 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8월 수주만 떼놓고 보면 작년 8월 대비 오히려 수주가 조금 줄고 있다는 부담도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좋다고 할 때는 좋은 얘기 세상에 다 나오고 나쁘다고 할 때는 좋았던 것마저 나쁘게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될지 조선주와 피팅주에 대한 전략 잠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안 가나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풍산 이슈가 전달이 됐죠. 또 물적 분할입니다. 풍산이 방산을 분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0% 자회사로 떼서 풍산 디펜스 아직은 가칭인데 만들겠다라는 거죠. 걱정스럽죠. 풍산에 투자한 주주들은 안 그래도 구리사업 자체가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방산을 떼버리면 더 저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방산을 떼내네? 그럼 신사업하겠다더니 전기차 사업도 나중에 떼낼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우리가 풍산을 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주주 가치가 떨어질 만한 이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 자꾸 들리는데 정부 측에서 관련해서 규제 강화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하겠다는 움직임이죠. 일단 시간 외에서 5%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좀 흔들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켜봐야겠고요. 또 가나 안 가나 잡아주시죠. 네. 저는 굉장히 라면을 좋아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요. 네. 일단은 어제 13년 5개월 만에 환율이 장중에 13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음식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파물라던가 포장제 운송비에 부담이 나타나면서 이 가격들을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라는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농심이 이미 추석 이후에 라면 값을 평균 11% 이상 26개 브랜드에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이 이후에 좀 도미노식으로 라면 업계가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팔도 측에서도 밝혔습니다. 10월 1일 이후로 라면 값을 평균 9.8% 정도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오뚜기도 그렇게 되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가격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 라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4분기부터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소비자 하지 말고 주주해야겠어요. 라면 살 돈으로 주식을 또 모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음식료도 하나의 대안으로 계속 거론이 됐는데 가격 올린다라는 소식 들리는 만큼 저희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여러 이슈 담았고요. 연말을 대비한 전략까지 진만쌤이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보고 답답했는데 어찌됐건 뉴욕장 보고 그래도 그 기분은 조금 위로 받았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잘 받아가느냐의 문제겠죠. 진만쌤에게 공을 넘기겠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날 희한하게 진만쌤과 마주하는 목요일에 그렇게 증시 걱정을 좀 키우는 요소들이 우리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제왕 빠지는 거 보고 목요일에 진짜 뭐가 있나?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우지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뉴욕장 올랐어요. 그치만 내일부터 또 명절 휴장이에요. 아우 아쉽네요. 그럼 진만쌤 오늘 어떻게 전략 챙기시겠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매번 하락했던 나스닥이 그래도 좀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국내도 이와 맞춰서 좀 이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상승 추세를 일단은 바닥에서 한 번 정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요소들로 일단 가득이 있었죠. 수급 상황 자체가 어제 매도세가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이 콜옵션을 매수를 좀 해주면서 상방에 대한 여지는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연준 베이지북 공개 보고서를 좀 해석을 좀 해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75 위피를 기본으로 좀 깔고 있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긴 했지만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기에는 지금 조금 이제 상승체가 완연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좀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금리를 또 확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국장이 이제 내일 그다음에 월요일 날 쉬면서 이제 9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 이제 개장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나스닥이 이미 이런 부분들 75 위피에 대한 그런 악재들을 좀 반영한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면은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한의 불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저희들은 조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가장 많이 올릴만한 그런 9월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수가 또 하락하는 그런 이슈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하루로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잖아요. 이거 좀 부담 안 될까요? 사실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매번 이제 요즘 최근의 트렌드 자체 그 당일날은 별일이 없고요. 그 전날 보통 이제 매는 먼저 때리고 이제 당일날 또 의외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저는 저라면은 오늘 일부 주식을 좀 사는 날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반기 남은 시간의 전략은 잠시 후에 이어갈 겁니다. 어제 어떤 아이템을 잡아 브리핑을 할까 할 때 진만쌤이 피팅 한번 하시죠.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나름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팅 그리고 조선에 대한 코멘트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박조선과 밥피팅님이신데 이제 일단은 피팅 쪽 조선과 피팅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자료 중에서도 일부 나왔는데 수주가 줄었다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 수주를 더 못 봤습니다. 지금 이제 골라서 좋은 수주만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제 유럽도 어느 정도 러시아 쪽에 가스 비중을 막 줄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해서 에너지 수를 수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있고요.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유럽을 이제 에너지 주요 수입 수출국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시아권으로 눈을 돌려서 아시아권에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는 각자 이제 자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을 하고 있는데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팅 쪽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쪽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관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를 만든 LNG 터미널을 일단은 LNG 터미널 자체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 많이 있어서 거기서 중부 유럽으로 있는 가스관을 만들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일단은 러시아 쪽 가스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랑스나 해안 국가들도 보시면 LNG 터미널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당연히 LNG 선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스관에 대한 수요도 계속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시아권 중국 쪽으로 있는 가스관을 만든다면 이 또한 피팅사에게는 또 호재성 이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선과 피팅 어느덧 이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3,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좀 프리미엄이 붙은 수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이제 4분기 정도에는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고 피팅 쪽은 당연히 조선 쪽도 좋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관 관련된 이야기 있을 때마다 외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1봉만 보시고 아 많이 올랐다고 부담 가시기보다는 월봉과 이제 연봉까지 봤었을 때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았고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선과 이제 벨브 같이 좀 보시면 조회가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두신다면 4분기 이후에 단 짧게 짧게 가시기보다는 좀 얼리 보시고서 높은 수익률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선과 피팅은 이미 꽤 올랐기도 하고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 사실 성격들도 약간씩도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조선에서는 사실 모아가자 하며 삼성중공업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피팅은 사실 다 좋다 했고 이미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괜찮은 걸 골라주셔야 돼요. 조선 삼성중공업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팅 쪽은 하이로코리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도 했고요. 덜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까지 해서 포트에 하나 정도 담아보시면 당장 다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문화에 매수하기 좋은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담아보신다면 하반기 때는 이 친구들이 조금 좋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이로코리아 기억하겠습니다. 이쪽 조선과 피팅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아봤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되겠습니다. 진만쌤의 연말 전략. 이제 명절 끝나고 돌아오면 9월도 얼추 끝나는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FMC까지 치르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정말 4분기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어떻게 미리 전략을 좀 짜봐야 돼요? 네, 사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 사는지 이제 주식을 쇼핑하고 싶은 사실 욕구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이제는 매매 횟수를 좀 줄이시고요. 하나에 좀 크게 담으신다면 그래도 그 박스권 안 장세에서는 충분히 1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엄청나게 올라서 예전에 3000포인트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 뒤로 한 채 밴드 상단과 밴드 하단 공략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연말까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드리면 자, 필수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조선과 조선 기자, 피팅 3사 중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담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도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담기 적정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수주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지금 이제 조선 쪽은 수주를 더 못 받고요. 그다음에 못 받아서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수주만 골라서 담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장주를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이제 조선 2차 전지 소재 쪽을 공략을 해보셔도 좋고 최근에 보시면은 2차 전지 사업을 새로 하는 이제 뭐 금양이나 뭐 미래나노텍 같은 신규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지수가 좋으나 나쁘나 계속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들에 좀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안전하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들을 이제 바닷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뭐 당연히 지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상승세가 제한이 되겠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한두 번 정도의 매번 강한 시세 분출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반드시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좀 후순이지만 포트 내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쪽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이제 다변. 지금 당장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고 지금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이제 이치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강 눌렸지만 눌림에 담아보시라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완성차 부품업체 이런 부분들 당연히 지금 이제 선대차가 드디어 20만 원에 도달을 했네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 막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 안에 부품주, 대세 상승이 이제는 나올 수도 있다. 많이 완성차 업체들은 10% 정도의 상승률을 부품주들은 그래도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와 보시고 신재생, 자동차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도 되고요. 필수 섹터는 하나는 무조건 다 막 두셔야 된다고 해서 포트는 이제 많이는 아니고 이제 한 종목씩 비중을 실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끌고 갈 종목들은 일부 두고 계속해서 빠르게 조금 매매 턴을 돌리면서 개별 종목 순환에 좀 대응을 하자라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연말에는 매매 횟수를 조금 줄이면서 이런 쪽으로 포트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바뀌신 거죠? 살짝.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예전만큼 이제 단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시세가 예전만큼 강하게 안 나와서 중간중간에 매물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지수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한 종목, 한 섹터에 한 종목씩 딱딱 집어서 보신다면 분명히 연말에는 좋은 실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AS를 해야 될까요? 가나안가나를 해야 될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도 7,600억 독일 업체랑 투자액이 있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저희 했던 종목인데 잘 가다가 어제쯤 또 급락에 나왔단 말이죠. 이거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원래 계획했던 거 말고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봤는데 저는 이런 눌림에 매수를 한다면 좋은 게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은봉은 사실상 매수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타법인 창구에서 계속 매수가 되고 있는데 얼추 물량 자체가 이제 색타법인과 사모펀드 매수세를 봤었을 때 9월 이제 말일 전에 아마 지분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당연히 본업 자체도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가를 되게 이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저라면은 어제 은봉에 일부 담는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밀리면 저라면 매수 찬스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간이 작아서 그런지. 가나안 가나로 갈게요. AS보다 저 사실 이거 궁금하거든요. 풍산요. 풍산 보호자분들은 깜짝 놀랄 것 같은 이슈잖아요. 물적 분할. 사실 지금 물적 분할하기 굉장히 좀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다 하지 않으면 이제 거절을 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풍산이 갖고 있는 현재 메리트는 이런 이제 방산 사업을 하면서 보통 구리값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구리 가격에 좀 연동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저라면은 만약에 이게 분할이 된다고 해서 분할이 상당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노이즈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구리값이 지금 그래도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바닥 꺼내서 다시 좀 올라오고 보통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면은 반도체 산업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보통 지표로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일단은 저라면은 만약에 조금 이제 일부 이익실현 구간에 도달하신 분들께서는 뭐 이익실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사실 예전만큼 상장에 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라면은 단기 노이즈로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만쌤 또 주말에 이제 저희는 쉬는데 명절인데 네 바쁘시다면서요. 아 네 조금 이제 공개 방송도 하나 이제 잡아둔 것도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9시죠.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장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까지 어떤 포트를 운영해야 되는지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이제 수익을 낼 섹터 심층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필살 종목이 적중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다 그린대로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홍보도 진행을 하면서 공개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깃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개장 시청률 또 진만쌤한테 뺏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어찌됐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절 직전까지 진만쌤과 시장 분위기 살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